첫 해설 활동을 하고 나니까 뭔가 3개월 동안 열심히 경복궁이나 문화유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빛을 발한 것 같아서 빛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잘 알고 있는 거를 잘 전달해 준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외국인이랑 말을 해보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외국인이랑 같이 말을 보고 하는 것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약간 긴장하고 해서 조금 말 못 듣는 것도 조금 있고 그런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분들이 듣는 분들이 재밌고 유익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생이나 후배들이 있으면 추천하고 싶습니까? 동생이나 후배들이요?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추천하고 싶습니까? 네 하고 싶습니다 아 적극 추천하겠습니까? 적극 추천하겠습니까? 적극 추천? 아 네